아 어 잠시만 아 누구신지 그 어 잠시만 아 아 그쪽은 습관성 탈골이 있어요 혜씨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당신 누구야? 뭐 뭐 경찰? 내 보디가드 어? 내 보디가드가 한 번 화가 나면 잘 풀리질 않아 어허 미스터리 한 번 진정하고 팔 풀래도 어 말해봐 어 어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좀 이따가 저녁 7시에 수고했어요 미스터리 아이 괜찮아 괜찮아 어 어디가든? 위정혁씨 지금 나 보호하고 있잖아요 보호가 아니라 관리감도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 봅니다 그까 칠 수 없게 마 이게 보디가드에요 이게 보디가드에요 거裡가 그다니 아끼다 아끼다 아끼다